동네 가게 함께 가게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빛가람동 돈마워크 전문점입니다. 돈마워크는 돼지고기 한 마리에 11조각에서 12조각 나오는 부위인데요. 그 부위에 한 조각의 가브리살, 삼겹살, 등심, 등갈비가 섞여있어요. 총 4가지가 섞여있는데 저희는 그걸 플러스 꽃살을 해서 세트 메뉴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돈마워크는 전국에서 판매하는 곳이 거의 없는데요. 제가 빛가람동 최초이기도 하고 전국에서 손가락 몇 안 되는 돈마워크라는 메뉴를 개발을 했고 그걸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찾아오시는 손님마다 되게 신기해하시고 그 부위를 보면 이 부위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과연 맛이 있을까 잘 잃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금방 부어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는 껍데기가 되게 유명한데요. 껍데기를 만드는 시간이 8시간 정도 걸려요. 그걸 싸먹고 이런 과정들이 8시간 걸리는데 숙성하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간장으로 양념이 되어 있는데요. 손님들이 맛보시고 너무 맛있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자주 찾아오시는데 앞으로도 껍데기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동네 가게에 함께 가게 빛가람동 돈마워크 전문점 많이 이용해주세요. 담요LE 모아크 전문점 한글자막 by 한효정